빨리 갑니다. A-죠. SK계열의 어플이고요. 가입된 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00% 당첨입니다. 최하 비타 500이고요. 저는 CU동소, 스타벅스, 모카, 병짜리가 하나 당첨됐는데 찾아보니까는 3천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100% 당첨이고 매일매일 응모가 가능하긴 한데 룰렛을 돌리는 건데 첫날은 동의만 하면 그냥 돌릴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2천 포인트를 써야 되고요. 이 중에서 하나 되는데 전 이게 아니라 이게 됐죠. 동소, 모카, 스타벅스, 모카, 병이 한 병이고 10만 개의 경품이고 100% 당첨이고요. 당첨 경품은 여기 나와 있고 제일 좋은 게 여기 상품은 5만원권이고 저는 그러면 1, 2, 3, 4, 5등 정도의 당첨이 된 거네요. 이벤트 기간은 2주 동안이고 첫날은 무료로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2천 콘을 사용해야 되고 한전 수량 소진 시 종료가 될 거고 참여 방법은 개인정보 마케팅 동의하면 되고요. 개인정보 등록을 눌러서 동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눌러서 룰렛 응모권을 한 개 받은 다음에 돌리면 되고 첫날은 무료로 주고 그 다음날부터는 2천 콘을 사용해야 되고요. A.포인트고요. 구매 건은 당일날 써야 되고 이 중에 8개 중에 하나가 100% 당첨이고 룰렛을 돌려서 받으면 되고 룰렛은 카카오톡도 선물하기 전체 서비스에서 선물하기를 눌러서 그 쪽에 들어오고요. CU, 동소, 스타벅스, 모카, 병 뭐가 있겠죠 가서? 네 CU 편의점이고요. 링크는 따로 없고요. A.포인트에서 이벤트 항목에서 보면 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